안녕하세요. 공민 프로세스님들. 저는 전라남도 엘라면에서 올라온 16살 마르갱 5개월차 연습생 이진우입니다. 지금부터 제 매력을 이제 상자에서 하나씩 꺼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여움, 두 번째는 도도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동전이 있어요. 짜잔! 여기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성장판 검사를 했는데요. 아직 이렇게 키가 작지만 184cm까지 큰다고 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발전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프로세스님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듀스 엑스 101의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진행됩니다. 마르갱의 연습생 이진우, 계승, 유진 꼭 투표해주세요. 마르갱 파이팅! 프로듀스 엑스 101 파이팅! 나를 막지 마! 마르갱의 연습생 이준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